540 와 새차 장난 아니다 540 스카니아 신형 540마력 앞에 형님 누구에요? 자 구경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와 새차 구경좀 해도 돼요? 바쁘다고 바뻐요 왜요? 이가 바쁘다고 저요? 저 상당히 바쁘죠 형님 와 차 진짜 좋다 차달라 차달라 선오프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형님? 완전 오픈이 아니고 네 완전 오픈이 아니에요? 아 이거 수동이에요? 자석으로 되어있는거에요? 아 거기 제끼고 한번 해볼게요 형님 제끼고 쭉 뺀 다음에 밀면 오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네 이게 다 봤어요 와 장난 아닌데 형님? 형님 물장사 하세요? 형님 이게 냉장고에요? 이게 냉장고 냉동까지 되는거 아 냉동까지 돼요? 온도 조절 온도 조절하는게 있네 하나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냉장고고 이건 그냥 수납함이네요 이거는 앞에 이게 세트패션 고급져졌어요 이건 뭐죠? 수납함? 빌트인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접어 펴가지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네요 오 수납함 이거 하나요? 옆에는 안 열려요 형님? 아 2단으로 형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뭐가 있어요 이건 뭐에요? 양쪽 수납공간 아 수납공간이 왜 양쪽으로 있네 양쪽으로 바깥에서 외부에서 열 수 있게끔 아 밖에서도 열 수 있는거네요 오 대박 와 이거는 침대구요 형님 침대 뭐 올렸다라 내놨따라 하는거고 와우 뒷장문 여기 형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오 아 거기까지만 내려가는거에요? 백미러는 봐야되니까 네 백미러는 봐야되니까 네 백미러는 봐야되니까 조수석엔 없나? 운전석에만 있네요 어우 형님 한번 싸봐도 돼요? 계기판 와 죽었다 장난아닌데 형님? 기타더랑 기아봉이랑 같이 있는거고 원터치 돼요 이제? 오오 이제 원터치 된다 원터치가 됐네요 오오 이것도 그냥 순정이잖아요 후방카메라 그렇죠 여기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주고 네 밀어주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리는거 아니에요? 출발할때는 그냥 풀고 네 앞에 신호가 차가 있으면 네 딱 멈추잖아 네 발에서 아프니까 한번만 브레이크를 살짝 더 밟아주면 네 사이드가 자동으로 아 사이드가 자동으로 굳이 뭐 여기서 손대고 터치할 필요 없이 아 발로 다 되는군요 발로만 와 못보던게 생겼네 이거는 컨트롤인데 네 계기판에 컨트롤 모드만 맞춰놓으면 네 딱 눌러 버리면 20km까지 그냥 쭉 올라가요? 맑아버리고 시동으로 할거 같으면 탁탁탁탁 튕겨주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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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요 아 좋다 되게 좋다 잘나왔다 부럽습니다 형님 너무 좋아요 와 와 침대 오 침대 쿠션 쿠션 좋아요 침대는 어떻게 풀리는거에요 여기 안전벨트 침대 풀 때 여기 안전벨트를 딱 풀러가지고 요렇게 내리면은 오 오 쿠션 좋아요 넓어요 너무 깨끗해 차가 새 차야 완전 좋아요 딱 올린 다음에 안전벨트를 이렇게 딱 꽂아주면 딱 걸리네요 이렇게 구경 잘했습니다 형님 희진하셔야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구경 너무 잘했어요 오 완전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좋은 차보다 이거 보니까 오! 무슨 일이야?